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아주 시끄러웠던 정치권 되겠습니다. 거기서 알고 오게 되는 걸 뽑아서 지금부터 현장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00% 자의일까요? 아니면 의식한 결과물일까요? 두 분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의식을 안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실하고 뭔가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일단 공식적으로도 당연히 대통령실과의 사정교감이나 압력은 없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만약에 어떤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캐릭터상 오히려 용수철처럼 더 튀어올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산에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압박할 목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여론을 조장하는 뒤에 용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일단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당과의 조율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동현 사무총장도 그날 바로 기자들 질문 받았었는데 당과도 일단 교감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내 주류가 원래 요구했던 거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에서 사퇴를 하는 대신에 총선 경선에는 참여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름의 중재한 비슷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 좀 비틀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세상에 당연하게 100% 자인 행동들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아직도 대통령의 경로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대통령은 여전히 지난 김경률 소위 사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시작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까지 요구했던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시적으로 대통령 출해서 나가라고 압박은 하지 않았지만 김경률 불출마 선언은 남은 불치를 알아서 끈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을 한 결과물이 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출마를 하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욱더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을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아마추어같이 불러서 나가지 마. 요즘 그런 거 대신 나온 게 있잖아요. 레이저 눈빛.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레이저 쏘면 딱 메시가 전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눈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눈빛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당무 개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통령이 아주 조심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누구한테 나가라 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상황이죠. 굉장히 또 묘하게 타이밍이 바로 어제 또 김규명 비대위원이 sns에 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총선에 경선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이었으면 이게 또 다른 2차 3차 여파로도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된 거 아니냐 논란이 좀 터졌는데 이걸 조금 적게 막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건휘 리스크 더 이상 얘기 안 오고 김경률 비대위원 출마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용산의 뜻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된 것. 다시 말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밀리고 있는 것.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밀렸다고 보기에는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까지 해서 정말 당 지도부 현 비대위 체제에서 정말로 한동훈 사람 한동훈 위원장이 잘 챙기고 옆에서 이렇게 포업을 맞출 만한 사람이 빠진다고 했으면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패배했다라고 딱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김은지 기자께서 용산에서 지금 현 비대위 체제 그리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의도에는 지금 새 비대위 얘기가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유령처럼. 한동훈 비대위 다음에 또 비대위? 그러니까 총선 전에. 총선 전에 그것도? 총선 전에 한동훈 비대위를 갈아치울 수도 있다. 다른 비대위 얼굴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두 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아무리 사람이 감정적으로 아무리 싫어도 그게 선거에 어떤 일을 하면 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 이 얘기가 왜 죽지 않고 돌아다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럴 거면 왜 봉합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당장 그림을 만들어 놓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용산의 입장에서는 아바타처럼 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치인로서의 자아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네. 쉽게 이런 거를 해놓고 악수하고 돌아서긴 했는데 분이 안 풀렸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흘리고 있다는. 네. 용산에서 우리를 갈아치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 안금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갈아치우겠다는 구상을 완전히 놓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풀리는 걸 보면 여기도 정치적으로 좀 속내가 복잡하구나. 크로스체킹 들어가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비대위가 바뀐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와 하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모 인사에게 듣기로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이후에 유학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비대위장 맡으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당 대표직 맡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행보가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물론 이후에는 서울경제신문이 지금은 보니까 기사가 삭제된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총선 이후 미국행이라는 기사를 내서 국민의힘이 충분한 확인 없이 보도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굉장히 이 선거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나리오상 하나로 총선 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일단 빠지고 빠져서 운기 조식과 호흡 조절을 좀 하다가 대권 가도에 본격 등장을 갔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유학 시나리오가 나온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어서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제2라운드는 공천일 것이다. 이 얘기를 다들 입을 모아서 하거든요. 두 분도 그런 아주 큰 틀에서의 진단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이 공천을 받냐 안 받느냐가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용해관들. 용해관도 용해관들인데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용의원이거든요. 누구? 이용의원. 이용의원. 이용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한 갈등에 있어서 용산의 뜻을 전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다가 굉장히 대통령의 거친 마음들을 좀 전달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잦아들면서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 이용의원을 약간 좀 나무라는 투로 상황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지역이 소위 말해서 박이 터진다라고 할 정도로 경쟁률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어느 지역인데요? 지금 하남 경기도 하남에 이제 공천시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시스템 공천에 있어서 이 이용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용산과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용심 대 한심. 네. 용심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해서 제가 말을 좀 바꾸려고 했던 건데 윤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윤심 대 한심 이런 거죠. 뭐 어디긴 참 그러네요. 조어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지역구들의 이제 친명계 원예인사들이 너도나도 약간 자객 참칭 시대잖아요. 모두가 이제 손들고 제가 자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거의 데칼콤하니로 여당에서도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용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특정 지역구들로 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구들을 몰렸는다 보면 이제 언론 보도에서 양지를 많이 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양지를 택한 것도 물론인데 양지 중에서도 좀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깝거나 그런 개파색이 강한 지역구들에는 다 좀 피해갔어요. 양지라고 하더라도 반면에 양지 중에서도 좀 개파색이 옅거나 비윤계로 좀 분류될 만한 의원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몰려갔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윤심 이콜 당심 이 이제 프레임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당원들이 정폭적으로 용산의 뜻에 따라가지고 특정 후보를 미뤄줘서 사실 김기현 체제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 식의 똑같은 식으로 경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용산을 뒷배경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경선에서 유리하게 저 의원들을 밀어내고 공천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양지다? 그러면 올라가서도 쉽게 배째로 거머쥘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공천이 몰린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짚어봐야 될 게. 그러니까 2라운드는 공천이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용액관들을 일정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리하고 말 게 아니라 그냥 다 경선에 붙여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아주 편한 방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시스템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건 윤심도 아니고 한심도 아니고 그냥 시스템. 그럼 뭐라고 할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건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 공천하게 경선한 결과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누가 보더라도 해석의 여지가 없이 윤심과 한심이 부닥쳐서 한심이 결국 관철시켰다. 그랬구나. 이렇게 고개 끄덕거릴 사례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공천의 성격상. 이걸 여쭤보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야를 다 떠나서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원의 인사가 들이받아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현역 의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가점을 주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지도부 내에서는 용산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경선 붙이게 되면 용산 출신들이 그렇게 힘을 엄청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계산도 좀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안심하고 있는 듯한 기류가 일각에서 가기도 하고. 굳이 대측점에 있어서 갈등 안 해도 알아서 정리가 된다. 될 것이라는 뭔가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더라고요. 기대가 정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중진 의원들한테 지역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산 진갑의 지역이었는데 지금 북강서갑이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을 가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김태호 의원한테도 양산을 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3선 중진 의원들에게 옮기면서 자연스러운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포인트는 왜 현역 보고 그러니까 지역 공개 달라고 하느냐. 그게 이른바 용액관들의 앞길을 틔워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 오히려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두고 봐야 된다. 결국 거의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녹화는 다 끝난 거잖아요. kbs호의 대담.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 별로 안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흘러나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방송하게 되면은 물론 방송을 참고해달라고 하지만 당일 일찍이나 뭐 전날 늦게 보도자료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엠바고를 걸고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는 형태 정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좀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죠. 기자들이 미리 좀 참고해서 좀 기사의 틀을 좀 잡아놓을 수 있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지 그리고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일단 아직 6일이니까요. 오늘 저녁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설 인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등장을 안 했고 참모진들과 합창을 했는데 그 노래가 뭐냐. 바로 이 노래라고는 잠깐 틀어줄 수 있습니까?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노래인데 제가 왜 이걸 틀어달라고 했냐면 김은지 기자가 이 노래를 모른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할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은 몰라요. 켄이 자기가 신세대인 것 같아요. 저도 아는데. 저도 아는데 김지 선배께서. 원인이 신세대인 단어 자체가 그 옛날 사람 같은데. 아무튼. MG 그래. MG. 아무튼. 그런데 왜 이 노래였을까요?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최대한 배제하고 설년을 앞두고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기획을 해서 나온 작품이라고 일단 첫 번째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노래 가사에서 담고 있는 좀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어쨌든 좀 위로하는 모양새니까 이게 같이 함께 가자. 우리가 내가 손을 잡아줄게 이런 가사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좀 방점을 찍고 조금 더 따뜻한 이미지의 정부. 설이니까. 네. 포용하는 복지 정부를 좀 포방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선회를 좀 해보자면. 이 노래를 잘 몰랐던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십니까? 제 노래 가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곽우신 기자가 했던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노래 가사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향이 담겨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핵심은 매년 같이 했던 김건희 여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가름하는 신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메시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라고 할 텐데 사실 사과냐 아니냐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입장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입장 표명과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정말 사과를 하는지조차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워딩할 것인지도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 의원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분이 이제 역시 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다가 이거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에 대한 내용을 올리면서 공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에 준해서 혹시 동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대통령께서 참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구나 같은 또 다른 오븐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마 혹시 그렇게 되겠느냐마는 방금 틀어주신 노래 같은 경우도 보면 정부에 대해서 아주 작고 약한 힘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정부는 지방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데 무슨 자기 비하와 연민에 빠져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손잡아 드리는 것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해드릴게요. 이게 맞는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나서서 해결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노래는 참 좋은 노래죠. 노래는 좋은 노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수의 예측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이 위임됐을 때 결국은 권역별 비례제로 갈 거다. 이게 거의 다수의 예측이었는데 결과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이 연인인지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까지 잔고의 잔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인사한테 들었습니다. 진짜 전날 밤까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두 가지 버전의 메시지를 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례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보통 어떤 결정을 할 때 메시지를 좀 두 가지 톤으로 놓고 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여튼 이제 잔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들었기 때문에 누구는 준영동으로 가는 것 같던데 혹은 누구는 병립으로 가는 것 같던데라는 이야기를 각자 좀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튼 마지막까지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리고도 여러 가지 명분과 실리를 다 고민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원래 삼지선다였던 거잖아요. 완전히 병립형으로 완전히 회개하느냐 아니면 준영동이 유지하느냐 아니면 새롭게 권역별 비례를 제안을 하느냐였는데 권역별 비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내부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계산해봤을 때 이거 물리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라는 좀 결론이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물리적으로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좀 전례가 드문 제도이다 보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이제 섬세하게 설계도 해야 되고 입법 준비도 해야 되고 선관위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시간이 몇 주 없는 상황이잖아요. 설 연휴 직전이고 지금 앞두고 제안해서 준비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총선이 4월이긴 하지만 제외국민 투표라든가 사전투표 같은 걸 고려해서 사실 시간이 정말로 몇 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권역별 비례로 가겠다고 했을 때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것에서 물리적으로 상황이 좀 어렵다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준연동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시민사회계 언론을 계속 이재명 대표를 찾아오고 기하의견도 했으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여 연합군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번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대3지도에 이탈도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계가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런 압박까지 가하고 있을 때 이것까지 무시하고 가긴 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준연동형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저거 떠나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제3지대 신대왕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도분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위성정당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전체 발언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까지 갈 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나머지 정당 개혁신당을 제외한 정당들 같은 경우는 결국 준위성정당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만들 준위성정당이 어떤 파트너들과 어떤 우상을 가지고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최대 수혜자는 용혜인 대표다. 세진보 연합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비례연합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용혜인 의원은 또 비례로 나오는 겁니까? 세진보 연합이 만약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 비례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했는데 또 그런 비례로 두 번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또 일각에서 또 너는 왜 비례대표로 두 번 하려고 하느냐 자기 욕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례로 몇 번 했죠. 제가 알기에는 용혜인 대표는 지역에 출마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요. 다만 지금 이제 준영동 영지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자기가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던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지역에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그 모델이 소위 말하는 야권연대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가더라도? 다시 말하면 거기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고? 다 같이 야권연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정권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그렇죠. 그리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에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 때도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이력과 논란들 때문에 어그러진 경험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준위성정당에 진보당이 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보당이 통진당 후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결국 또 그러면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당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최대 피해자는 결국 나머지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미래를 중심으로 한 그쪽 세삼지대에서 여기는 사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당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고 참여 못하게 탈당하네. 그러니까요. 거기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 위성정당에 반대해서 최대 피해자로 지나선 걸 치렀는지 지금 또 같은 구도로 가게 되면 역시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녹색정의당 여지를 좀 남기지 않았나요? 조금 남기기는 했죠. 그런데 당 내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어쨌든 그것까지 열어두고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온건파가 있기 때문에 당내 입장 정리가 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부분이 남은 쟁점이고 사실은 더 큰 숙제가 남아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진짜 게임은 여기서부터 거든요. 어떤 식으로 무엇을 나누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신뢰와 명분 모두를 고민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서의 단일화라든지 비례 이런 것들 다 같이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어떤 연합의 경험을 통해서 대선까지 좀 우리는 가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진보당이라고 하든지 그리고는 이제 정의당까지도 하나로 묶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얼마나 잘 될지 사실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민주진보 계열의 소수 정당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과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빅텐트를 만들게 된다면 정말로 총선전에 빅텐트를 만들게 된다면 여기서 논외가 됐고 그냥 그대로 임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중텐트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 지역구는 그렇게 가더라도 비례에서는 말 그대로 이들도 위상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상황이면 합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남아있는데 이따가 또 지금 주말 사이에 심지어 조홍천 의원과 이원우 의원은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 있는 개혁신당과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9시 20분에 또 추가적으로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공천 방안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기자회견 한다라고 해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종로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 변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연달아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종로 출마 선언을 하면 여러 메시지들이 있다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선택 입장에서도 전부 다 묶여있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함께 묶여함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반면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얼마 전에 이제 허원학 의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고 당내 입장이 딱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지금까지 노선 방향으로 봤을 때는 자강 쪽에 조금 더 우리는 따로 간다. 사실은 지금까지 정책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도 그렇고 우리는 뭐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 갈 길 갈 거야라는 게 크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다. 결국 새로운 미래 측과 개혁신당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여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배복주 전 정의당 서울 종로 당협위원장 문제부터 포함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딱 다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한 번에 통과를 대승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렵고 개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례에서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가 개선법이 복잡하니까 총선 전에 빅텐트 치기가 어렵다면 가고 그런데 중위성정당으로 비례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다시 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2020년에 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게 개선법이 더 심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카드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그럴 바에는 당을 합치자라고 말하는 쪽의 동력도 여전히 살아있는 건 사실이다. 거기서 지분 문제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3지대 사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 만들면서 준연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제3지대가 하나 입을 모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위성정당 또 만드냐 이거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목소리 모아서 어제 또 비판을 했는데 이 세력이 모아서 그러니까 저희도 위성정당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양새가 과연 유권자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위성정당 안 말든 게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선 공약 그래서 사실 어제 위성정당이란 말을 못하고 준위성정당이란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까 인터뷰한테 자꾸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길래요.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반반 섞었으니까 좀 다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플랫폼도 섞였고 그런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얘기니까 퍼뜩 궁금해진 인물이 한 명인데 유호정 전 의원이죠 전 의원. 유호정 전 의원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그 유호정 전 의원의 존재도 사실은 전체 연합을 만드는데 어쨌든 지금 벌써 걸림돌 같은 모양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선택을 다 받는 건 어렵지만 그중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을 포함해서 일부만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잡해.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선택에도 그런 식의 좀 갈림길들이 있고 미래대연합 측도 그렇고 또 미래대연합에 참여한 정의당 탈당파와 유호정 의원과의 사인은 또 어떤 사이냐. 이것도 좀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 지날려고 하니까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원옥 조흥천 두 의원은 어디 간답니까 결국 이제 개혁신당과 결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애초에 개혁미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지금 갈등이 불거졌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제가 조흥천 의원실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는 결국 당을 합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대표죠. 이준석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타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세력과 세력 혹은 인사들이 합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합류했을 때 지지층도 같이 따라오느냐 지지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원옥 의원만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바로 조금만 거꾸로 가도 이준석 대표 향해가지고 혐오의 정치한다 갈라치기 정치한다 비판을 되게 많이 했었고 쌓아왔던 전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딱 개혁신당을 관당했을 때 그러면 그때 했던 말들은 뭐냐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중심에서 개혁신당이 발표하고 있는 여러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 그거에 전면적으로 찬성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지층들이 환영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전의 결합들처럼 그럼 지지층이 거기다 따라갈 거냐 지금도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개혁신당행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남겨놓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더 싫으냐라는 싸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 상상력을 덜어주자 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싫으냐 사실 이제 한국 정치가 계속 그런 지점들이 반복되오면서 여기까지 온 지점들이 커서 지금 제3지대가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결국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비전과 누가 더 좋으냐라는 싸움이 아니라 저 사람 별로니까 나 찍어주세요라고 보이는 지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별로 제3지대가 지금 막 되게 진짜 임팩트 있고 새로운 정치 같고 뭔가 지금까지의 거대 양당가는 다른 물결이다라는 느낌이 좀 약하잖아요. 지금 서로 해계모니 싸움 계속 붙잡아. 그런데 아마 이런 건 있겠죠. 만약에 이원옥 조공천 두 의원이 정말로 개혁신당행을 결정을 한다면 사실은 어떤 유권자한테 비춰지는 모양새에 있어서 개혁신당이 앞서가는 새로운 미래에 비해서는 이런 어떤 이미지 효과나 거둘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위성정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도가 세팅되게 되면 이제 제3지대인 개혁신당을 비롯한 당들도 위성정당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사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부르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그러면 사실은 좀 이게 무화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신당 입장에서는 일대일 양강 구도를 깨서 이른바 천하산분지계. 그렇죠. 융중대체. 그렇죠. 삼각 구도로 만드는 게 아마 그나마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가설로 이들도 비례에서 빅댄트를 치는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그래서 한 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하는지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열려있는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정치는 생물이라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과연 시민의 삶과 유권자의. 그런데 또 뭐. 그게 핵심이죠. 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뭐 서로 지분 갖고 내놔라 말해갖고 또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순번 어떻게 하니 누가 앞으로 가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모든 게.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몇 주간 더 머리 아플 것 같죠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좀 지지부신한 이야기를. 진짜 싸움 이제 시작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머리를 정돈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